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죠? 의사님은.. 그니까는 제가 연출하고 싶은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런게 아니고 내면에 있는 것 그 사람을 깨우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갈게요! 네! 카메라! 굿! 액션! 컷! 컷! 커트판이 제대로 치라고 했지? 죄송합니다 형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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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누가 갖고 온 거야! 괜찮고요? 네, 괜찮아요 자, 상담 잠시만요! 팬임 좀 살짝 줄 수 있어요? 사실 아메바팀의 계곡이 메인이고 그다음에 쟤네들이 좀 보여야 할 의미가 있는 거 저기 지금 재고가 남아서 조명 좀... 아유, 고맙만 줘요 자꾸 이렇게 감독님 아까 좋아하는 대로 계속 아까 깎은 대로 해달라고요 아, 아무것도 X랄니까 개XX는 던전하지 그렇게 말했네요 지금 느낌 다 좋거든요? 되게 좋아요, 되게 좋은데 이렇게 원하는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신경 쓰시고 말씀해주세요 이 작품 감독이 누구야? 배우가 누구야? 그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이... 맞죠? 시보리의 각도 하나만으로도 정말 다른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만져줘야지 촬영을 할 거 아니야 제가 아니, 아저씨가... 마찬가지로 다시 넣겠어요 한번 대로 하자 네, 여보세요? 이거 절대로 진짜 잘이시면 안 돼요 알죠? 네 컷! 부문 좀 위로 올리자 자, 부문 부릴게요 사실 저희는 음악가예요, 음악가 뮤지션 다음 스페지는 뭐요? 스프링팀 뮤직비디오 촬영했어요.